도마뱀의 도움 뭐요? 저도 그닥 달갑진 않습니다. 날개 달린 도마뱀의 도움 따위 없어도 돼요. 뭐라고, 끼룡? 도마뱀이라고? 해가 지면 길을 찾기 어려울 거야. 서두르자. 끼룡, 끼룡, 끼룡 역시 길을 찾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지요. 어? 이쪽입니다. 무엇일수록 저쪽이다, 끼룡 뭐, 뭐라고? 그, 그롤, 이거 역시 내가 앞장서야겠다, 끼룡. 따라와, 끼룡 움직이는 조각이라 벌써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 등에 저 모양은 피라미드에서 같은 그 모양이야. 너구나! 쉼 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이야. 거친 흐름으로 힘으로 차라. 바람, 퐁! 하이, 좋아. 어서 피라미드로 돌아가야겠어. 어?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조각을 찾았구나, 꼬마야. 조각을 내놓지 않으면 이 녀석한테 재미없는 일이 벌어질걸? 누나, 살려줘! 질투 마녀! 견후를 풀어줘! 그거야, 너 하기에 달렸지. 자, 어때? 나랑 놀 마음이 생겼나? 질투 마녀! 가봐라, 끼룡! 내 말이 맞지, 끼룡? 그나저나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조각을 찾을까, 끼룡! 날 믿으세요! 분명히 이 근처에서... 어? 저기 있다! 좋아! 내가 잡겠어요? 아이차! 쫓아!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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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룡! 어?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좋아! 하나 찾았다, 끼룡! 아이차! 근데 원래 이 야자수가 이렇게 생겼나, 끼룡? 아이차! 오아시스가 이상하게 바뀌었군요? 어흐! 어흐! 해골이다! 역시 수상하더라니, 끼룡! 아이차! 용사님들이 이 수상한 곳에 물을 마셨으니 어쩌죠?! 소나군과 상장이 걱정된다, 끼룡! 어서 돌아가자, 끼룡! 그래요! 갑시다! 아이고, 어디로 간 거야? 자기라, 소녀공! 어쩌우? 모래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거지? 좋아, 그렇다면... 열이건! 지치지 않는 전사의 투자! 내 손에 모여 뜨겁게 타올라라! 뜨거울 열! 도망쳐봤자 이 소녀공 손바닥 아니라고! 너무 쉽게 찾았네?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있는 거 아니야? 뭐지? 너는 타명마왕? 장기의 공주, 오랜만이고 네가 왜 이곳을,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지? 네 녀석이 이렇게 혼자 헤매고 있는 동안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나? 뭐? 내 친구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거기서! 상장이랑 샤오가 조금 늦네 모두 무사히 조각을 찾았을까? 무슨 일이냐, 소녀공? 머리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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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너, 너, 태몽!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녀공! 무신 차려! 나야 객버진 원숭이 녀석 꼴 좋구나! 자리 가지 못해, 태몽! 에이, 소녀공!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마! 넌 나를 어쩌지 못한다, 원숭이 소녀공? 가만두지 않겠어! 대마왕! 분명 이쪽에서 용사님의 냄새가 나는데 열곤 살려! 이건 열곤의 목소리 닦이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요 악한 일이야 소녀공이 날 대마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눈이 이상해져서는 아, 소녀공이 어째다는 거냐, 끼룡? 거기 있어! 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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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잠깐! 용사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맞다, 끼룡! 왜 열곤을 공격하는 거냐, 끼룡! 이게... 대마왕의 해굴병사? 흥! 졸개들은 비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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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공이 왜 저러냐, 끼룡! 나도 모르겠다고! 날 대마왕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으아악! 착각? 역시 그 오아시스 때문인 것 같군요 상황이 급하니 제가 해동마법으로 치료해 보겠습니다 절 도와주십시오 끼룡! 으아악! 으아악! 이 녀석들! 좋아! 내가 소녀공을 유인하겠어! 나 잡아봐라! 저런 게 먹힐 리가 없... 으아악! 좋아! 성공이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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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다! 성스럽고 따사라운 치료의 손이여! 끼룡! 으아악! 으아악! 자, 용사님! 제정신으로 돌아오시지요! 슥! 슥!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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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후! 제대로 좀 못하겠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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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으윽! 으윽!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용사님! 정신이 드십니까? 아... 넌...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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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돌아오셨군니!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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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검수했다, 끼룡! 대체 뭐가 어떻게 된거지? 말도 마, 손오공! 니가 우릴 마구잡이로 공격했잖아! 공격? 너희들을? 내가? 아마! 오아시스에서 마셨던 물 때문에 환강을 본걸 겁니다, 용사님! 그렇다, 끼룡! 역시, 그 오아시스의 물은 마셔선 안 됐다, 끼룡! 오아시스의 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백새와 끼룡은 멀쩡한 거구나! 잠깐! 그럼, 삼장과 샤워도 위험하지 않을까? 어서 찾아 나서야! 여기 숨어 있었구나! 시투마녀! 삼장, 견유를 풀어줘! 흐윽! 흐윽! 이번 양알로, 혼떼를 보여주겠어?! 여이군! 나도 잘했었어? 아, 더 심했었죠? 아, 아, 미안! 아무튼 어떻게 하면 삼장을 제정신으로 돌릴 수 있지?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알약을 먹여야 해요! 일단 내가 어떻게든 삼장을 막아볼게 이봐 삼장! 나 손오공이라고! 날 빨리 쓰러뜨리지 못하면 견후란 아이가 위험할걸? 이봐 삼... 이러지마 삼장! 역시 대와를 통하지 않는 거야! 쉼없이 흐르는 대기의 힘이여! 겉친 흐름으로 휘머러 차라! 바람 퐁! 으악! 어? 왜 저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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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손오공 괜찮아? 우와! 아!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선 삼장에게 걸린 마법을 풀 수 없겠어! 하아... 미안하지마 나도 반격하는 수밖에! 간다! ctor too 모래 속으로? 어디지? לך에 오함과 많이 왔나? 물발사! 지금이야! 갑니다! 영하니! 멈춰! 이건 샤오 공주님의 한참 마법 물백살! 괜찮아? 샤오, 설마 너까지? 괜찮아, 삼장 고마워, 샤오 전부 다 여기 있었군 어떡하냐, 끼룡 어떡하길!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줘야지 삼장, 샤오, 금방 고쳐줄게 조금만 참아 자,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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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